미터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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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미터천님 안 일어나면 구독 취소할 거예요 둘째 날이 되었고요 이제 아침이 아니라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1시 1시 롯데리아도 있어 노진구다 일본 방송 예능 찍고 있나 봐요 우와 점심을 먹으러 가십니다 저는 카레를 시켰어요 스파이시 카레 오 크레페 미니어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먹어볼래? 뭐 먹지? 맛있겠다 고마워 오오오 아리가토도자이마 맛있겠다 음 반알 완전 나아요 맛있어 반악밥 아리가토도자이마 버터가 들어간다 메이플버터 언니 먹어 이번에 짜잔 입장하기 전부터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옵니다 행복해 완전 귀여워 우와 대박 여기 고양이 동그란 거 보니까 이거 역시 고수 아 대박 와 이거 어떡해 어떡해 와플 틀 어떡해 전공했네 아 어떡해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이거 생일 미카츄 춤 봐 미카츄 먹고 있어 이거 내 거 같은 게 아닌가요? 미카츄 안에 피츄? 너무 귀여워 고맙어 어떡해 삐딱 하마추 시와추 주의시마추 어떡해 아까워 아 아까워 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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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대박 우루아 됐다. 와! 대박! 우와! 어? 좋아. 이거 사진. 콜. 이야. 저런 진짜 잘한다. 우와!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대단하다. 엄마가 갖고 싶다던 귀여운 고양이 인형. 어? 아. 어? 제발 제발. 아. 많이 갔어. 어? 엉덩이가 컸. 귀여워. 아 뭐야.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아. 어? 제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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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웠지? 우와!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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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구나. 오! 이거야? 아휴. 아휴.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우와. 대박. 우와! 뭐 쓰면 그래. 오우. Stop. 아앙. 우와! 대박. 한 번만 한 번만 대박 대단해 엄마 기뻐 엄마가 어서부터 갖고싶다 하는거 다 모여있어 대박 이거 진짜 조심해 진짜 조심해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자판기 있어 아이스크림 자판기 아이스크림 자판기 이거? 응 이렇게 아이스크림 편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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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그렇게 먹는거 아니야 왜 이거 이렇게 먹는거 아니야 이거 벗겨서 먹는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 물론 나도 처음 먹어보지만 rates 메모 진금 음…맛ait vidé 아이실크림 핼 와 뭐야 왜 이렇게 커요? 만약에 엄청 많아 맞아요 헤라 헤라 오노게 땅꼬치 데츄 뉴 사요러시쿠 오아가리 얻어낸다 아 어떡해 와 진짜 많아 헐 헐 헐 아 대박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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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아 이거 샀어 아 진짜? 헐 뜯어봐 뜯어봐 기우선 언제 한거야? 헐 아 제발 제발 난 이거 헐 그래도 이쁘네 5번 나왔어 헐 헐 헐 헐 너부터 뜯어보지? 이거부터 뜯어보지 빨리 빨리 뜯어봐 뭐가 나와도 다 좋아 헐 헐 짜잔 오소마츠 헐 이거 이것도 오소 아니야? 오소아츠인데? 흠마츠인데? 짜잔 오소마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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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puter drool 와 대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